어디서 왔느냐고 남쪽 상담마을 곧장에서 왔어요 수박하고 고춧다고 장어도 키우면 가끼면 모양성에 서풍도 갔어요 어머니 풍속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총소리 청보리가 피는 호남선 따고 서울로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물으셨나요 청남쪽 상담마을 곧장에서 왔어요 수박하고 고춧다고 장어도 키우면 가끼면 모양성에 서풍도 갔어요 청남쪽 상담마가 상담마의 곧장에 서울로 경이 된 것 같고 남쪽 상담마의 곧장에 서울로 주변 공간에 서울로